일본 소니가 12년 만에 로봇 강아지 아이보를 새롭게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국내 기업 네이버가 생활과 밀접한 9종의 로봇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로봇 산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세계 로봇 산업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 소식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가만히 있던 알이 탁하고 깨진 듯한 그런 느낌이 점점 들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업들한테서 들려온 소식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많은 소년, 소녀들이 어린 시절 꿈꿨던 그런 일이 현실에서 실현이 된 건데요. 세계 최초로 거대 로봇들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비록 만화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거창하게 주먹다짐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요. 네, 메가복과 쿠라다스? 네, 쿠라다스. 높이 5미터 정도 되는 로봇들이 실제로 사람이 타서 싸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심장을 조금 두근두근 했었거든요. 이런 작은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각종 개인용 로봇 개발 소식까지 확실히 최근 들어서 로봇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마치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저는 로봇 하면요. 2015년에 화제가 됐었던, 어디가 만들었네요. 소프트뱅크가 만들었던 로봇, 페퍼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때 개인용 로봇 시장이 커질 것처럼 홍보가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금방 사그러든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그때만 해도 금방 개인용 로봇 시장 열릴 거다. 2015년이 개인용 로봇 시장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방 좀 많이 사그러들고 말았죠. 가장 큰 이유는 나오겠다고 했던 로봇들이 그때 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로봇들이죠? 일단 먼저 실제로 출시된 것은 페퍼 정도였는데요. 굉장히 너무 비쌌어요. 물론 그 가격도 개발비에 비하면 굉장히 싼 편이긴 했지만요. 그런데 올해의 분위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다릅니다. 먼저 2014년에 소개됐던 소셜 로봇 지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원래 2015년에 판매될 예정이었는데요. 예정보다 한 2년 정도 늦게 나온 거죠. 지금 저 로봇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신 나오자마자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발명품 25가지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고요. 또 2016년에 공개된 대만 에이수스의 로봇 젠버 역시 올해 드디어 발매가 됐습니다. 원래는 어린이들을 위한 로봇이라는 컨셉으로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텐센트의 인공지능 기술을 탑진한다든가 아니면 의료 지원용 기능을 탑진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사용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밖에 일본에서 로봇원이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생긴 로봇인데 이 로봇원도 많이 쓰이기 시작했고요. 또 미국의 쿠리라고 있는데 이 쿠리도 곧 배송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기대했던 로봇들을 이제야 모두 만나볼 수 있게 된 거죠. 2년 정도가 걸렸네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 인공지능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이 로봇들의 가정용 로봇들의 기능들 자체가 여기서 그렇게 크게 발전하는 거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굉장히 좀 많이 비슷하죠. 아무래도 같은 형태인 음성 인식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2015년에는 이렇게 말을 알아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하고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 사이 이 음성 인식 기술이 우리들에게 그만큼 많이 익숙해진 거죠. 그랬군요. 사실 변화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는데요. 내년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보급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로봇들도 지금은 한 100만 원대 정도로 하늘에 비해서 비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조만간 가격이 떨어지면 로봇 청소기처럼 금방 대중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와 더불어서 이 가전제품을 제어한다거나 택시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려준다거나 하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만 다르지 어차피 스피커나 로봇이나 좀 비슷한 인공지능을 탑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앞으로는 굳이 나눠서 부르지 않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냥 똑똑한 스마트 기기인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에서 기술이 더 발전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겠네요. 그러면 이 개인용 로봇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용 로봇이 더 커지긴 커질 텐데요. 실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용 로봇이 전체 로봇 시장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산업용 로봇이요. 그리고 시장이 역시 여전히 이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동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좀 발전해 나갈 그런 전망입니다. 일단 시장 조사 기관 IDC에서 전망한 내용을 보면요. 올해 전 세계 로봇 시장은 약 972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게 2021년에는 약 2307억 달러, 그러니까 262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년 새에 한 두 배 정도 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가치가 있는 시장인데 이렇게 전망되는 이유가 또 있겠죠? 이렇게 전망을 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이미 3년 전서부터 글로벌 최대 로봇 시장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렇군요. 세계에서 판매되는 산업용 로봇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으로 팔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중국 시장이 더 많이 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산업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또 임금 점점 오르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작년에는 세계 3대 로봇 업체 중 하나인 독일의 쿠카라고 있습니다. 이 쿠카를 중국 메이드 그룹이 인술래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랬어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산업용 로봇이 주로 조립, 용접, 도색 작업 같이 약간 인간이 하기 힘든 일, 그런 쪽이 많이 사용됐다면 앞으로는 컴퓨터와 통신, 가전제품 등 3C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좀 다양한 제품을 만든 용도로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정밀한 기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굉장히 세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인데요. 최근에는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이 기계학습이 결합된 차세대 지능형 로봇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이 ABB에서 만든 협동 로봇 유미인데요. 지금 지휘를 하고 있어요. 네, 이틀 만에 스스로 지휘하는 법을 배워서 지금 오케스트라 연출을 지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배웠다고요? 이제는 이렇게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개인용 로봇, 또 산업용 로봇까지 살펴봤는데 서비스형 로봇 분야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비중이 크게 높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한 24% 정도 성장을 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한 17% 정도 성장할 예정에 있는데요. 특히 물류 로봇이나 의료 로봇 분야에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 물류 로봇은 전체 서비스 로봇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의 수술용 로봇이나 녹음용 로봇, 그리고 소전 설치하는 차기 로봇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전문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 로봇들이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분야는 일본이 굉장히 큰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서비스 로봇 시장을 지금보다 20배 이상 크게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워낙 고령화 사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완용 로봇? 네. 저는 애완용 로봇이 유난히 많이 만들어진 것도 일본이 워낙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하면 IT 강국으로 지금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한국 시장의 전망을 짧게 전망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까요? 사실 출하량만 놓고 보면 한국 로봇 산업은 세계 2위입니다. 그렇지만 비싸고 좋은 로봇을 갖다 파는 게 아니라 단순한 산업용 로봇, 싼 로봇들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투자된 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로봇 손진국이긴 하지만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규모가 많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로봇이 안내도 해주고 청소도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기관에서 로봇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 로봇 산업 현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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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